1. 그렇다! 쓸데없다. 하지만 쓸모없진 않다. 갑자기? 이 펜에는 무려 57가지 기능이 있는데 손가락 운동, 딱밤때리기, 미키마우스, 손톱 끼우기, 가위바위보, 술래잡기, 귀걸이 등등 너무 많아서 보여드릴 수 없을 정도로만 왜 누구야! 물론 기본 기능도 충실하고 교환 가능한 잉크에 심플한 케이스까지 여기에 집중력, 향상마우스, 스트레스에서 우울증 감태, 이성이계, 매력 어필까지 최고다. 아무튼 최고다. 트랜스포밍크 펜